가빈 락카선 언제? 언제 피는거야? 자동으로 펴져 근데 너네 왜 이렇게 고도가 낮냐? 경현이 왜 이렇게 고도가 낮아 지금 가야돼 W 눌러서 나 고도 왜 이렇게 낮아 경현이 위치가 많이 안좋은데 지금 경현이 여의도 쪽으로 핫사스킨은 완전 딴 덴데 다량부터 나 뭐냐 W돼가지고 그 방향은 우리 나 바로 차하고 바로 차하고 갈게요 저녁은 오늘 저녁은 다 갈라해서 먹는다 우리집에 사람없다 개클린 여기 클린하니까 여기로 와서 그냥 멧버우 그냥 뛰어와 뛰어오면 돼 2봉지 온라인 해가지고 알트 누르면서 돌리면은 몸 안돌리고 시야만 돌릴 수 있어 다른사람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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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왔다 그나마 핫사스킨이랑 가까이네 이팀 한팀 저 노란집으로 들어간다 어이 시발 여기 왜 오케이 다시 해 다시 해 가지고 노란집 들어왔어 한명 저 깊숙히 들어왔어 파밍에 오케이 노란집 내 바로 옆집? 아 시발새끼 있네 개새끼 거기서 총질이야 이 시새끼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옵 내려 내려 총 안되면 어디있어? 걔 어딨어? 몇뒤 맞췄거든? 샷찐이야? 샷찐이야? 샷찐? 아이고 샷카 아니네? 빨리 빨리 대충 총먹고 나 태형파러와 이 새끼 거무라이터 거무라이터 이 ㅅㅂ 오케이 잡았어 내가 잡았어 이 ㅅㅂ 죽이면 그거 스카나옹 맞다 맞다? 총알이 없네 근처에 있어 총알이 야 비켜 비켜 오케이 오케이 이 ㅅㅂ 죽이고 내가 바로 스카먹을게 팔각종이 있거든? 사람? 오케이 바로 소음기까지 있네 이거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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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 패야돼 팔각종 뒤에 쟤들 뒤로 한참 남아 저 사람들은 재밌게 놀고 있네 우리 쪽은 아무도 없는데 팔각종 올라갔어 저 새끼 올라갔어 팔각종이 올라갔어 제발 템을 모아 자 내가 너 백업을 못해줘 못 넘어 여기 점프! 오케이 어이 ㅅㅂ 어이 ㅅㅂ 마채태 팔각종 위에 있는데 이거 부담되는데 이거 술탄이 있어 2층에 있는 테러범은 들어라 항복하면 무기를 버리고 나오면 살려주겠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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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리지 병신이야 하하하하 아 자꾼 진 따라 너 해 하하하하 잡았으 잡았으 어 킥드러우 여기 가방 있다 가방 먹어 파밍하봐 가방도 먹어 차소리 아 뭐야 아 일단 이거 좀 낮춰야겠어 이거 초록색 키브랜드 차있거든요 아 이치팍 초록색 차 기억나 뭐지 총? 오오 총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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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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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2층 한 대 맞췄어 확인 너 회복할 수 있냐? 저 지금 회복 불가 아 일단 그냥 파밍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어 빨리 와 저쪽 가자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와라 내기 약진 앞으로 시프트 대쉬 여기 그거 없어? 스테미나 같은 거 없어? 어 없어 없어 어 존나 달리는데 나이스 어떻게 수고냐 어떻게 수고냐 하하 그럼 됐어 어 너는 죽은거야 이미 나이스 나이스 어떻게 아이 이 팀 그놈이죠 승민이형 몰라 몰라 그건 몰라 네트 엎드리는거 근데 얘 그냥 다운이었거든 사망했다고 나왔던데 사망했다고 나왔던데 내가 마무리 친거지 63명이나 남아있어 야 나와 니 친구 다 죽었어 너밖에 안남았어 사이코패스가 틀림없잖아 저사람 너도 갈래? 권총있네 그래? 아싸 그럼 내가 먹어야지 산창까지 다 처먹었어 어 찾았다 너무 무리는 하지말고 존나네 달린 자세가 왜이렇게 알라바바바하는거 아냐 총 한 손으로 들고 나이스 아니 씨발 여기는 완전 농촌인데 그러니까 저 여기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 이러니까 산속에 있으면 전쟁난지도 모르는거 돈바꿀 봐 씨발 여기 돈바꿀이야 예시를